자, 이제 남은 등수는 1등과 2등입니다. 아직 호명되지 않은 크루는 Jem Republic과 Tsubakil인데요. 100% We aimed for first. Where? Where?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Where do we go? 1등 크루는 Tsubakil Jem이겠다, Jem. Jem Republic입니다. Jem Republic입니다. Jem Republic입니다. Jem Republic입니다. Jem Republic입니다. 개인 점수를 공개합니다. Lutris 300점? 300? Lutris도 10,000점. 290? Really? What? You're above it, right? You're above it. You're above it. How many? 몇 점이었어? 80, 280. 너 어떻게 왁키는지 보다 더 받아? 왜냐면 계속 오드리 센터에 세웠었거든요. 나는 Jem Republic 1등? 저도 Jem Republic 1등을 줬고 2등을 마네킨을 줬어요. 기억에 가장 남는 장면을 만든 건 오드리예요. 아무리 센터를 80% 이상을 했어도 한 장면 때문에 이 작품을 기억한다면 저는 오드리 때문에 기억할 것 같거든요. 특히 16명 있으면 다른 무기 찾아야 돼. 좋은 점. 어떻게 돼? 메인댄서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죠. 저희는 여기에서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은 그들은 우리의 다음 장면을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장면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